새우뜨기 이게 새우뜨기인데 백화점에 파는 새우를 떠야지 시장에 파는 그런 까느다른 새우로 떠갖고 그럼 안되지 알겠습니까? 초코에다가 이거를요 이렇게 딱 비비갖고 여기다 찔러갖고 어딘지 모르겠지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 때나 뜨갖고 한번 꽈 좋아갖고 빼뿌리면은 이것이 처음 초코가 되는 것인데 안되네요 어머머머 어째 그랬고 교양없이 웃는 사람은 처음 봤네 이거봐요 이러면 부르면 돼요 놀라지 마세요 다시 이러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찔러 봅시다 여기 여기 초코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은 빼 한번은 빼고 그 다음부터는 빼고인데 안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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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뜨기하다 사람 명 짧아지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래가지고 육기를 딱 디비갖고 어머머머 시리와이 카드 이것은 시장에 파는 새우입니다 하하하하 다시 시장 가면 새우를 안 바꿔주지만 우리는 새우를 다시 뜨면 되지요 하나 둘 에잇 셋 한 다음에 실을 잘 골라가지고 이 뒤로 가지고 튀어나온 코에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얘를 빼고 얘도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한바퀴 돌려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껀기를 가지고 껀기를 가지고 하다보면 다 됩니다 그리고 뭐 손잡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요 부분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닌가 그럼 신경 쓰시든가 잡아 뺀 다음에 돌리고 돌리면 뭐가 나옵니까 새우등이 나오잖아요 새우등에서 우리 창작 빼지요 그것처럼 여기다 쑤시가지고 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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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땀나는데 왜 이렇게 웃어 아 짜증나 이 새우등이 맞아? 새우를 새우를 진짜 어후 더워 해가지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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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까 새우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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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딥이며 새우등이 나오면 여기를 등을 딱 따 그래갖고 짧은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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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딥이 등이 나와 등을 딱 따 짧은뜨기 짧은뜨기 등을 딱 따 숨이 넘어갔어 숨이 넘어갔어 지등을 땄나 등을 딱 따 여기를 딱 잘 안되잖아요 그럼 힘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짧은뜨기 이거를 조금 여유있게 하니까 조금 짧은뜨기 디비가 등을 따 가지고 여러분 새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새우가 통통하게 백화점 새우로 가고 있습니다 살짝 나오지요 살짝 나오지요 살짝 나오지요 가방만 잘 뜯 뭐합니까 끈을 못뜨는데 새우뜨기 짧은뜨기 딱 딥이며 새우등이 나오지요 등을 딱 쑤시 갖고 짧은뜨기 뜯어 모아놔서 웃기는 짧은뜨기 꺼라 탁 뒤집어서 여기를 쑤셔 이거를 조금 여유있게 나 그렇게 하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성재진거야 조금 더 여유있게 한번 이렇게 느슨하게 해볼게 그렇게 찍으면 나는 다리는 하나밖에 없고 배는 나오는 여자처럼 나오는거 아니야? 너무 내 배만 찍는거 아니야? 복부촬영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볼게 응 이름도 개야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안가네 안락덕사람 끊어지는 소리 끊어지는 소리들 어 치료를 놓치는 소리 내가 그런 소리가 나도 끊어지지않아 되게 단단하다고 뜯겼어 응 뜯고 어쩔 수 없어 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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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게